제가 지난주에 성형외과서 대접받는 법 하면서 환자가 의사를 의사로 대할지 기술자로 대할지에 따라서 환자도 의사를 환자로 볼지 고객님으로 볼지 결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.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 글을 읽어보면 성형외과처럼 환자를 비즈니스로 대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인간적인 관계는 너무 이상적인 것 같네요. 네 제가 이상적인 관계를 꿈꿉니다. 몇 년씩 돈 모아서 성형했다가 부작용 나면 불구되는 거 아닌 이상 보상받기도 어렵고 오로지 환자가 떠안아야 하고 성형외과 의사들 책임 안지는 피해 사례가 넘쳐나는데 환자는 오늘 의사를 처음 봤는데 어떻게 신뢰할지 그러니 당연히 의사를 기술자 취급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. 그리고 의사분들 대부분 환자와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요 굳이 그런 수고스러운 노력도 할 필요가 없겠죠. 제가 이제까지 본 의사들은 다 그랬네요. 물론 성형외과 의사들 중에서도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 근데 여기 이 글이 환자분의 의견이 틀리다고는 말을 안 하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이긴 한데요. 근데 이 말은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. 환자는 오늘 의사를 처음 봤는데 어떻게 신뢰를 할지 그러니 당연히 의사를 기술자 취급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자 그럼 여기서 환자분이 되게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. 의사를 기술자 취급했어요. 그러면 수술 결과가 많이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들고 부작용이 났어요. 그러면 그 책임을 환자가 지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의사를 기술자로 쓰셨기 때문에.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. 의사를 기술자로 쓰셨잖아요. 그러면 그 수술로 인한 결과는 기술자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분의 몫입니다. 왜? 기술자를 잘 다루셨어야죠. 이거 이해되시나요? 우리가 뭔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돈을 좀 적게 해드려서 집을 짓을 계획으로 목수 따로 부르고 설비 따로 부르고 칠, 타일, 전기 다 따로 불러서 그 부분들을 모았어요. 그래서 인부들한테 돈을 주고 내가 설계해서 그렸어요. 집을 지었어요. 그런데 벽에 물이 새고 여기가 뭐 어쩌고 전기가 누전이 되고 막 이랬어요. 그러면 그 누 잘못이죠? 전기 잘못인가요? 아니면 뭐 설비 잘못인가요? 이렇게 따지고 들 수 있겠죠. 하지만 그 집에 대한 책임은 그 감사를 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여러분이 의사를 기술자로 보는 순간 그 책임은 여러분한테 전가가 돼요. 그런데 그걸 택하시겠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이중 잣대예요. 그러면서 의사는 너는 의사잖아. 너 히포크라테스 선서했잖아. 너 환자를 정말 아껴야지. 네가 돈에 환장해가지고 기술자처럼 그럼 되겠니? 아니 기술자 취급하고서 왜 또 히포크라테스가 나와요?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. 그 둘 다를 원하시면 안 된다고요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글 처음 쓸 때 이 글에서 처음 말씀드린 게 뭐예요? 이거예요. 돈 안 지유돈 불 안 지유불. 무학대사 얘기였잖아요.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. 제가 이 말을 썼던 이유가 여러분이 의사를 기술자로 보는데 그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어쩌고 저쩌고 의사이길 바라는 게 말이 되나요?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의사도 환자를 아껴야겠지만 환자도 의사를 존중해줘야 돼요. 근데 서로 존중 안 하고 한쪽에서는 내 깔아놓고 하면서 이렇게 환자 대접해드리길 바란다? 이거 넌센스예요.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그럼 돈 주고 기술을 샀잖아요. 그러면 해달라는 대로 코 수술했고 뭐 보형물 넣고 잘라서 꼬맸고 했고 어쩌고 했어요. 그럼 됐잖아요. 염증 났어요. 의사는 그렇게 하지 말랬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이거 갖고 싸우자면 또 한참이겠죠? 근데 기술자들 바에야 목수하지 뭐할러 내가 의사해요. 그죠? 이거 잊지 마세요. 제가 이 글 쓸 때 제일 중요시했던 게 이거예요. 환자가 의사 존중하고 환자가 의사 존중하고 의사가 환자 존중하고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상적인 건 맞죠? 근데 그게 맞는 방향이잖아요. 그게 안 된다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잖아요. 이상인 건 알겠으나 현실에서 어려운 건 알겠으나 그래도 노력해야죠. 제가 바라는 건 그 모습이에요. 이거 또 기억력해야예요. 되게 중요하고 그래도 maybe Juice 지금 아침 accomplish 일 sa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